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제 공매도들이 기레기를 앞세워 총공격을 하나요? 셀트리온의 유럽연합 정식 승인을 뉴스를 접했을 때인데 이런 기사를 오전 7시 41분에 박의명 기자께서 한경증권, 한국경제신문이죠 사랑에 빠지지 말라 삼성전자 셀트리온 주주 저격한 여의도 빠꼬미 박의명이 불개미 구조대 여의도 빠꼬미를 빙자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을 겁들려오는 겁니까? 박의명 기자, 우리는 셀트리온 주주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EMA로부터 승인받은 신약을 만든 회사의 자랑스러운 주주입니다 이제 이런 기레기 같은 글에 넘어가지 않아요 주식판에서는 존버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계 손실에 연연하지 않고 버티와 수익을 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우량주에 장기간 투자하면 대부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초기 투자자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필 이전할 때 임시주총을 열어서 그때 통과된 아주 자랑스러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 그거입니다 아 참 감기가 무량합니다 이때도 40만원에 육박을 했었는데 음... 그때 블럭딜 몇 대 맞고 휘청휘청 했죠 참... 내 생각이 나네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에는 몰빵 투자자가 많습니다 한계 종목의 운명을 거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은 진성주주의 단골 멘트이자 투자 철학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피해해야 할 투자 사례가 두 회사 주주들에게 흔히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종목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여의도의 홍망성세를 20년간 지켜봤다는 증권사 트레이더는 주식은 가벼운 연애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우리 잘 살아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20년간 트레이더를 했다는 사람 얼마나 벌었나 참 궁금하네 박연맹 기자님 그냥 막 이렇게 카더라 라는 얘기를 쓰시면 됩니까? 셀트리온 추구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불을 거머취셨는지 아시긴 아시나요? 답답합니다 국내에만 24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며 떠나간 연인 붙잡고 있으면 좋은 인연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락하는 종목에는 불타는 것이 변심한 연인에게 계속 돈을 붙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유가 틀렸습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5개에서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별 이슈를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리온 진성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도 담으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 우리 셀트리온으로 신국가 가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 신의 손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이 몰빵을 통해 큰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진입한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 종목에 배팅할 때는 명확한 손절 가격을 설정하고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영 기자 한경 음.. 신경 써주셔서 고마운데 오늘 같은 날 굳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입니까? 기자입니까? 셀트리온을 정말 걱정해주는 진심어린 한국경제신문 기자? 다음주 걱정되시나 공매더들이 즐겁게 한번 지켜보시죠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파마스 파마스 지 förs